포항에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등 각종 단체의 선거에서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북구 양덕 2차 이편안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는데 세대별 방문 투표에 따른 부담 해소와 공정성 확보, 투계표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학교 단체 등은 온라인 투표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